이 노래는 우리의 정국은 우리의 정국은 우리의 정국은 우리의 정국은 우리의 정국은 동역을 가진 정국은 지금의 정국은 그 노래가 됐지? 그 노래 나는지? 나 이 노래 쭈이 때문에 알았어 진짜? 유명한 거라며? 눈꼬기는 완전 저렴해 엄청 많네 꽃은 노래를 불러줄게 저작권을 고릴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내가 요즘 샤워할 때 듣는 노래 한 열 곡 중에 한 곡이야 쭈쭈쭈쭈 내가 요즘은 거라 강의에 왔다 한국의 손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한 곡을 가지고 한 곡은 한 곡은 세척한 생삼오프 한 곡은 세척한 세척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멘티는 거. 아까는 채 안 됐던 것처럼. 노래 불렀더니 목이 좀 아프네. 어땠어요, 제 노래? 어땠어요, 제 노래?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댓글 읽어주실 수 있으니? 읽고 있어, 나. 마우스 들어왔어 완전 있고 있지 내가 뭐 먹냐 해서 내가 보여주고 하고 있었어 그랬어? 응 이제 나 머리 묶을까? 응 나 앞머리 자를까? 응 너 내 앞머리 있는 거 싫어하지? 응 뭐야? 응 나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뭔가 무대 할 때나 그럴 때는 없는 게 나 확실히 응 맞아 없는 게 더 이뻐 그냥 안 자를 거야 잘라 안 자를 거야 안 자를 거라고 응 삽비뱅 삽비뱅은 해야지 응 나 삽비뱅 하려고 안 할 거야 어때? 우와 진짜 새로워 해봐 특이해 어? 괜찮은데? 이러고 몇 분만 방송해봐 그리고 뭔가 보자 눈이 더 커보여 진짜 아닌 거 같아 뭔가 멀리 살 거 같아 멀리 살 거 같다고? 멀리 아시아 사람이 아닌 거 같아 뭔가 아 그래? 굉장히 이국적이게 생겨보여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양가 아 너무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 나 오늘 왜 이렇게 빵빵해? 오늘 빵빵해 내가 더 빵빵한데? 너가 빵빵한 적 있어? 응 언제? 연말 때 빵빵했어 나중에 보니까 알겠어 나 연말 때 완전 말랐는데 아 진짜? 응 나 진짜 완전 빵빵했어 근데 내가 그때 몰라 나는 언제 빵빵한지 나중에 보니까 알잖아 맞아 진짜 빵빵하고 완전 못생겼어 난 지금 빵빵해 언니는 알켄스 때 너무 말랐어 맞아 살이 많이 빠졌어 나는 빵빵하면 뒤에서 또 볼이 보여 나도 언니 빵빵한 게 더 예쁜 거 같아 그래? 이번에 알코올 때 너무 이뻤어 뭔가 그 좀 입는 게 더 뭔가 언니 얼굴에는 좀 어울리는 거 같아 근데 언니 긴데? 그래? 응 옆으로 말고 길어 아 진짜? 응 아니 길 때가 있고 살 찌면 옆으로도 커 근데 이게 뭔가 항상 그렇게 우리는 밑에서 되게 많이 지키잖아요 맞아 만약에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옆으로 쪘다 그럼 밑에서 음 그러면 갑자기 이제 메이크업 언니가 와서 갑자기 안 하던 쉐딩 나도 진짜 완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맞아 맞아 근데 나도 나도 잘 쉐딩 진짜 안 하는데 거의 평소에 안 하는데 뭔가 오늘 너무 빵빵하다 싶으면 진짜 갑자기 언니가 조용히 불러 맞아 맞아 그러면 아 나 오늘 망했다 진짜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예쁘게 나왔어요 집에 와보면 여기서 왜까지 까매 근데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 막 베이스 할 때 여기 완전 여기는 하이라이트 완전 흰색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검 그렇게 까맣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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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딱 딱 딱 딱 딱 하면은 완전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나는 그것도 신기해 이게 베이스 이게 베이스 붙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베이스 진짜 진짜 우리는 진짜 한 베이스 요만큼도 안 쓰는 거 같은데 진짜 많이 안 쓰지 나 진짜 요만큼 쓰는 거 같아 응 언니도 얇게 해주시니까 근데 신기해 진짜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재밌을 거 같아 미술하는 느낌 이거 진짜 메이크업 해볼래? 작품이야 무슨 말이야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수정 메이크업 그럼 좀 괜찮을 거 같지? 응 내가 네 거 하는 거지 내가 네 거라는 거지 괜찮을 거 같아 응 어떻게 지울 건데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니야? 어떤 기회야? 어떻게 왜 메이크업을 원하는 대로 나 솔직히 조금 소질 있다 근데 지금 내가 뭐 원하는 거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아니 약간 좀 특이하게 컨셉츄하게 알아둔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내가 해줄게 어머니 내 스타일로 야 너 먹었지? 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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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을까? 응 먹은 거 같아 응 먹은 거 같아 귀여워 봐 흘려서 흘려서 음 하나 먹을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할 거다 할 거 내가 언니 거 해줄까? 어 어 응 응 내가 지금 좀 많이 지워줬으니까 근데 나 한나도 여기가 봐 너 어디가 근데 난 한나도 여기가 봐 근데 난 한나도 여기가 봐 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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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좀 줄래 나 몇 시지? 한 시가 넘었네요 벌써 한 시가 넘었다고? 응 한 시가 넘었어 지금 요런 화장 상태에요 거의 지워졌다고 봐도 무방 베이스도 다 지워지는 뭘 가져와 야 이렇게 뭘 가져와 응 어떻게 원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 아 저는 눈꼬리를 좀 올려주세요 아니요 길게 빼보고 싶어요 아 근데 그 제가 라인을 안 그려서 너도 라인 그리잖아 아 평소에 네 평소에 제가 못 그려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시만 예 아 이거 이게 있죠 응 지금 라인이 없으니까 펴보자 약간 좀 길게 너 같은 라인 너 같은 라인? 응 약간 평소에도 무대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빼니까 근데 이게 좀 갈색이어서 너무 예쁜데 봐봐 봐봐 조금 안 빼는 이유가 있네 언니 옆으로 빠져라 지금 좀 괜찮아 봐봐 응 볼 차이 없네 응 근데 안 빼는 이유가 있네 언니가 응 옆으로 눈이 크네 응 내가 너 해줘도 돼? 아니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지울 거잖아 아니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냥 뭘 별 거 없잖아 그냥 하는 거지 라인을 조금 새롭게 해보자 야 무서운데 아 언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예뻐 나만 믿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움직이지 마 망했다 나는 그렇게 예쁘게 해줬는데 언니 진짜 예뻐 완전 특혜 봐봐 아 이게 뭐야 뭐 뭐 아 뭐 뭐 아 이게 뭐야 맘에 들어 나 찍을래 맘에 들어 완전 맘에 들어 어 맘에 들어 어 뿌도 해줄게 뿌 올려봐 점 어디 점 찍고 싶은 거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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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점 점 찍고 싶은 거 눈 눈 밑에 무서워 그거 뭐야 언니 점 찍고 싶다며 내가 진짜 착한가 봐 난 진짜 착한가 봐 아니 나는 얼굴 망쳐준 것도 아니고 나는 엄청 예쁘게 해줬는데 내가 눈꼬리 빼달라 지금 봐봐 언니 눈꼬리 봐봐 진짜 내가 예쁘게 그렸거든 내가 그래 이것도 하나 나 진짜 잘 그린 거 같아 봐봐 언니 눈꼬리 봐봐 내가 진짜 잘 잘했어 왜 안 깨져? 핸드폰 이상해 어 안 깨졌어 그냥 뭔가 이어지게 자연스럽게 잘 그렸잖아 그냥 뭔가 이어지게 자연스럽게 잘 그렸잖아 맞지? 어 괜찮네 이게 뭐야 바쁘지 않아 임팩트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랑 가를 근데 뭐 해줘? 아니 왜? 집에도 귀찮아 나는 안 귀찮아 나 나보다 빨리 해줄잖아 근데 귀엽지 않아? 점? 그리고 모모 이 메이크업은 진짜 다음에 컴백할 때 한 번만 해봐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언니가 해봐 멀리서 보면 눈꼬리 올라간 거 같은데 언니가 해봐 나연 나는 너무 길잖아 근데 너는 스펠링이 되게 아트 같아 뭔가 아트야? 아니 진짜 괜찮지 않아? 뭐? 나는 완전 이 메이크업 완전 유행할 거 같아 모모 메이크업 진짜 그럼 내가 언니가 진짜 유행시켜주면 나는 인정할게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이렇게 뭐 쓰는 거거든요 이니셜 메이크업 뭐가 어디야 뭐야? 뭔가 M 고 모르겠어 내 사진 찍어봐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그래도 봐봐 사진으로 더 잘 나와 뭐 예쁘지? 괜찮지 않아? 뭐 뭔가 입술 잘못 그린 거 같아 입술 뭐야? 점 점 진짜 예쁘지 않아? 이 자체 사진 너무 잘 나왔어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 응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응 괜찮은데? 입술 다음 이건 뭐지? 립밤 립밤 아니 메이크업 도우가 별로 없네요 어 아쉽다 손소리 잘 안하니까 응 그렇지 언니 내가 또 귀껄어줄까? 응 괜찮아 언니 얼굴 똑끼리라고 언니 똑끼라고 이거 언니 똑끼라고 이거지 이걸로 지금 언니 똑끼라고 내가 똑끼를 길어줄게 길어줄게 기다려봐 내가 너를 안 까면 너 끝내고 알았어 나 끝내고 진짜 자 지금 모모한테 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아 아빠요 이 컬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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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고 있어 자 뭐야 어떻게 바르려고 눈 눈 눈 기다려 빨리 어 이게 굉장히 잘 아직 보지마 아직 보지마 보지마 자 그리고 이 컬러를 지금 눈두덩이에 발랐는데 아직 보여주지마 원스도 보여주지마 그리고 조금 더 연한 컬러를 원스 눈 밑에다가 이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살짝 부끄럽게 볼 수 있도록 부끄럽게 붉은 톤으로 어우 저크럽게야 오케이 자 위로 위로 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진짜 눈꼬리는 내려줄게 눈꼬리 뭘 내려 아직 보여주지마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스크래스하다 원스 스트레스 그리고 약간 이런 아아아아악 좀 다른 컬러로 눈 중앙을 발라줄거예요 자 약간 요즘 이런 컬러죠 위로? 위로? 어 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으면 어떡하지? 괜찮으면 어떡해 뭐해? 약간 눈물 눈물 아아아아악 킹동커스 아유 엉킨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스 오늘 저 여기까지예요 원스 잘 지내 마스 잘 지내 마스 잘 지내 마스 잘 지내 나는 여기까지 위에 팔게 래시펀 컬 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이고요 원스 잘 지내 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 쓰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오늘 뮤직무 즐거웠고 내일 또 보자 위로 위로? 위로 하는데 왜 마스카라를 하고 있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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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아련해 지금 완전 시련당한 사람 같아 크라이 폴미 크라이 폴미 메이크업 완전 무서워 완전 크라이 폴미 메이크업 위로라고? 위로 마스카라를 하는 거 아니야? 밑에 하고 싶은데 마스카라를 대박이다 약간 번진 듯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응 완전 예뻐 그냥 잠깐 기다려봐 완스 진짜 오늘 여기까지예요 저희 이렇게 하고 언니 혼자 해 빛홀색을 바를 건데 모모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발라줄 거고요 어 이 컬러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로고입니다 요런 컬러고요 이걸로 입 아 미안해 미안해 약간 요렇게 요런 걸로 이렇게 라인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이게 그 그 화장을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벽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번진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메이크업 그렇게 하고 자 이 컬러로 이게 근데 왜 여기만 발랐어 입술 아니 그 번진 컨셉이라니까 입술도 울고 지금 난리 났어 아 알았어 니가 손으로 다 비빈 거 같아 아니 지금 이 컬러는 너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너무 밝아 컨셉이랑 안 맞아 보여주지 마 나 끝까지 안 보여줄까 봐 근데 나쁘지 않아 약간 뮤비에 나오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지워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아 완전 무서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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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바르는 거 알겠어? 응 약간 잠깐 됐어? 나 나 봐봐 머리도 약간 머리도 약간 사진 먼저 찍을게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cry cry for me 어? 너무 예뻐 사랑 이렇게 사랑 이렇게 너무 순할 눈알 께다 더 녹아버릴게 이쪽 선도 이쪽 여기를 두쪽 어 약간 이쪽 볼까요? 어? 와 대박이야 대박 볼래? 이야 완전 진짜 언니 완전 공포야 이걸 어떻게 보여줘 안수 못해 나는 못해 이제 더 이상 못해 아니 근데 진짜 화보 같잖아 아니 나 공포 보는 줄 알았어 그거 완전 아련하지 않아? 이건 좀 괜찮지? 와 나 완전 그 호라한 줄 알았어 이거 난 아닌 줄 알았어 이건 괜찮지? 아니 컨셉이라니까 이건 괜찮지? 이거 호라 컨셉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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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아? 완전 무서워 나는 깜짝 놀랐는데 괜찮지 않아? 완전 cry for me 같지 않아? 일단 그걸 완수한테 보여줘봐 이거를? 알았어 내 얼굴 지금 믿기지가 않아도 어떻게 해? 자 이렇게 저희 cry for me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완전히 잘 지내고 이제 오늘 하루도 너무 즐거웠고 벤차도 하고 괜찮지 않아? 나 이거 올려도 돼? 이거 완전 유행할 것 같아 아니 그 부분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이거 지금 여기에 비칠 수 없어 그래? 한 번만 비춰봐 근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진짜 컨셉이라니까 나쁘지 않지 봐봐 이거 진짜 뮤비 찍으면 너무 예쁘다니까 봐봐 봐봐 이거 진짜 뮤비 찍으면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니 컨셉이야 왜냐면 완전히 이렇게 네가 울고 막 내가 클레이블비 한 번 틀어줄게 그럼 달라 진짜 지금 이게 그게 없어서 그래 사운드가 근데 울었다고 여기에 하나씩 피에로처럼 이거 피에로야 왜냐면 붉은색 섀도우를 했으니까 울었을 때 울었을 때는 더 뭔가 움직이 해야지 이거는 일자로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건 눈물이 이렇게 떨어진 거지 뭔지 알지? 눈물 나면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 응 아니야 난 그렇게 떨어질 텐데 언니는 그렇게 떨어져? 응 앞으로 볼게 자 근데 이 얼굴은 이쪽 이쯤의 얼굴이야 기다려봐 저 완전 맘에 들어 완전 맘에 들어 진짜 괜찮지 아 기다려 둘이 때부터 알지 3절 흐름으로 가는 아 그거 얼굴이야 연결해 아 하단을 흥고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서 이 날아 응? 맞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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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밍 이 nearby 생각보다 괜찮지? 화면에서 화면에서 됐어요 그치? 완전 새롭지? 나와있어 나 입술도 완전 어둡게 일부러 했고 여기 보면 살짝살짝 다 번졌어 그러고 근데 이거 뭔가 잘못한 거 같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비빈 거지 아 이렇게 그래? 응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지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거 완전 유행해 왜? 완전히 나오고 싶어 나는 감독이야 그럼 같이 하자 감독이야 솔직히 같이 해야지 난 감독이잖아 함께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크랩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웬키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 아니야 난 감독이야 해줄게 그럼 나 또 원스한테 마지막 인사 좀 할게 원스 아니야 마지막 인사 빨리 원스 어... 오늘 팬사인회 하고 팬미팅도 하고 너무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저희 트와이스는 또 다음 컴백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이 소식을 전할게요 원스 그날은 슬퍼 웃어 아니야 오늘 V LIVE 너무 재밌었고 저희는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자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스 아 꿈에 나올 거 같아 네 원스 안녕 깜짝이야 이제 치우고 네? 아니 원스 하자 아 솔직히 재밌어야지 재밌어야지 아 치우면 귀찮을 것 같아 아 그냥 지우면 돼 원스 하자 알았어 잠깐 인사는 했어 안녕 오늘 내 얼굴은 이 얼굴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크라이퍼 미 콘셉트로 이제 나연 트와이스의 나연 씨의 얼굴을 이제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거를 쓰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라이퍼 미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섀도우를 한번 좀 빡세게 써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꼭 울고 그렇게 뭔가 난리를 쳐야 돼? 나는 약간 이런 난리친 거 듣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어 언니 너무 멀쩡하다 크라이퍼 미인데 그 콘셉트랑 너무 안 맞아요 나는 아직 그 울기 전인 거지 같은 그거 겹치면 안 되잖아 우리 같은 팀인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난 좀 다른 콘셉트로 해줘 알았어 다른 콘셉트로 해줄게요 야 원스들 괜찮대 진짜 괜찮대 봐봐 원스들 보고 싶지? 내가 진짜 보고 싶다는 그거 하나 봐봐 할 거야 아니야 난 좀 다른 콘셉트로 해줘 그건 무슨 콘셉트를 원하는데? 나는 약간 러? 똑같이 크라이퍼 미이로 해야지 크라이퍼 미인데 근데 진짜 괜찮대 근데 나도 괜찮게 해줘 나도 괜찮게 해줘 언니 제일 괜찮네 진짜 괜찮아 네가 예뻐서 그런 거 같아 네가 눈이 너무 예뻐서 내가 아무리 망쳐놔도 근데 나는 그 정도로 이쁘진 않아 아 언니 이뻐 진짜 이뻐 나는 전문가의 손길이 중요한 얼굴이야 나도 중요해 나도 항상 중요해 괜찮아 베이스가 돼 있잖아 안성인 거 있잖아 아니야 난 베이스는 지워도 돼 차라리 베이스를 지울게 그럼 베이스를 지우고는 하자 할까? 아니 아니 아 나는 붉은색 섀도우가 별로 안 어울려 그럼 어떤 거 올렸는데? 난 약간 나는 원하는 거 안 했잖아 언니가 알았어 그럼 나는 하자 알았어 그럼 너랑 겹치진 않게 해줘 이런 거 안 써줘 이거 1 써줘 이 4개 뭐? 이거 4개 그거는 효과가 없잖아 이걸로 해도 안 보여? 이거 발색력이 장난이 아니야 아 진짜 발색력 이미 근데 뭐 묻어있어서 아 그래? 조금 다르게 해줘 이미 인사했으니까 너무 이상하면 가 눈 감아봐 보여줘야 돼? 아니 아니 보이면 안 되지 아직 보여줘 언니 시도할 마음이 있는 거지 지금 한쪽만 해버릴 거 같아 아니야 알았어요 두 쪽 해야지 알 수 있지 재밌잖아 재밌네 그치 어떻게 이렇게 큰 걸로 했어 언니? 대단하다 아 보면 안 되지 보면 안 돼요 의외봐 주세요 언니는 약간 생 콘셉트를 할게 네 언니는 약간 생 콘셉트를 할게 천수는 아령이 좋아? 아니야 세게 가보자 근데 언니가 진짜 용기 있게 했네 난 진짜 못 따졌어 그치? 그럼 언니도 아령 원할 수 있어? 아 네가 원하는 대로 난 할게 난 막 끝 써도 왔어 내 얼굴을 안 돼? 아 잘 안 보이네 내가 좀 소심한가 봐 성규기 아니 이게 발색이 내 것 같아 아 진짜? 나도 언니가 언니를 좀 변진이 같지 않아 그랬던 거 좋아해 아 아크가 생긴 거 같아 아 이렇게 해야되나 아 이렇게 해야되나 나도 번진 거 같아 약간 진짜 울었을 때 저런 내가 해줄게 그래 약간 그 비즈니스 인 마지막인데 그리고 입술도 한번 아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랑 커플으로 하자 이거는 근데 너무해 왜? 이건 네가 갖고 있는 색이니까 너한테 맞는 색이잖아 아 그래? 언니가 그걸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어 아니야 그래도 도전할게 도전하는 마음을 가자 도전 보자 진짜 이거는 좀 매우스러워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매니저 언니가 될 것 같아 아니 매니저 언니가 우리한테 뭐 영상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아 까먹었어 영상 찍어달라고 했다고? 어 결혼식 멘트 윤리야한테? 어 어 내 머리 아하하하 이러고 어떻게 해 아 어떡해 야 이리 입술할 거 같아 아 그래놔 어떡해 어떡해 언니 혼자? 아니면 나 아니면 우리 둘같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이러고 어떻게 지금 헬로윈지 알겠다 응 잠깐 전화해보죠 어 언니 한번 맘 말해줘 아 미안 입술 완전 이상한 게 빨간색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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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술 너무 웃겨 아니 결혼식 멘트 어떡해 오늘까지야? 하하하하 오늘 해내셨을까 어 왜냐면 애들이 다 지웠을 것 같아서 우리 브이앱 하는 거 보고 우리한테 그냥 부탁한 건 깜빡하셨다고 우리 다 같이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일 민낯으로라도 찍을까? 응 내일? 응 난 괜찮아 오늘 여쭤볼게 아니면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찍을까? 아 내 결혼식 너무 축하드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진짜 죄송하다 하하하하 언니 하하하하 아 언니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내일 진짜 이렇게 찍어도 돼요? 아니면은 그냥 민낯으로 찍어도 되나요? 아니면 살짝만 지워서 그냥 해볼까? 아 저희는 괜찮은데 뭔가 예의없어 보이나?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그냥 찍자 왜냐하면 그냥 그냥 기분은 저희가 하고 찍을까? 괜찮게 해서 핸드폰으로 찍으면 괜찮잖아요 아니면 이걸 수정 메이크업 한 번 해보고 찍어볼게요 네 다시 돌아가볼까 우리 한 번? 아니 언니 한 번 보여줘봐 우리 크라이포미 한 번 해야지 크라이포미 한 번 해야지 어때 언니? 아 근데 언니 완전 새롭지 않아? 아 잠깐만 나 셀카 한 번 찍어볼게 새롭지? 나 맞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약간 그 컨셉이야 언니 맞은 컨셉이야 알았어 알았어 크라이포미 한 번 하고 괜찮지? 다시 돌아가자 이거 우리 찍어야 돼 언니 어때? 괜찮지? 괜찮아 나 약간 90년대 같은데 음 lime 나오다가 요 이 노래는 아 저희는 가리고 있어 오늘 진짜 괜찮아 오늘 진짜 새로운 모습인데 이거는 이거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화이팅 해보자 나 입술부터 지워보자 어떡하지? 아니면 근데 제가 대충 지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니 셀카로 영상을 찍으면 된다니까 근데 이 모모가 진짜 너무한 거예요 점 이거 너무 근데 지우면 괜찮을 수 있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이런 색들 평소에 바르시는 거예요? 아 그거 살짝만 바르면 괜찮아 마음에 들지? 나 지우실지 엄청 마음에 들어 새로워서 언니 어때? 괜찮지? 나 괜찮아 돌아갈 수 있겠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돌아갈 수 있어 이거 뭐야? 이 점 같은 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생긴 거야? 이 점이 진짜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점은 리무버로 지우면 돼 이 위에 그 붉은 섀도우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위에 붉은 섀도우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위에 붉은 섀도우는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입술을 일단 발라볼까? 그리고 언니 좀 위에 섀도우만 지우고 응 이걸 키우고 해봐야겠다 리무버 티슈 가져올 걸 그랬나 가져올까? 응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근데 너 예뻐 아 그래? 약간 청초해 근데 언니도 예뻤어 난 약간 락하노 락했는데 이제 남자친구한테 맞은 사람 같아 아니 왜 맞아? 싸워서 무서운 거 알지 남자친구 수정한 게 더 이상한 것 같아 입술이 안 안 안 안 나 이거 빌어도 돼? 응 응 갑자기 능화장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언니? 응 괜찮은데 언니? 여기 좀 이거 인사를 하고 브이앱을 또 그래 인사를 하겠다 안녕 안녕 환수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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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직 일이 남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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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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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